안녕하세요. 고용테크놀로지 고경철입니다. 저는 최근까지 카이스트 기기지능연구단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학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자리에서 물러나 이번 달부터 고용테크놀로지 기술기획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저는 국내 수술로봇 현황과 함께 현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의료로봇 현황과 의료로봇의 미래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고용테크놀로지 창립이 2002년이니 내년이면 만 20세의 청년기업이 되겠군요. 현재 SMT 제조 분야에서만 2,50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고용의 꿈은 매출규모 1조 원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지금의 의료로봇을 시작한 것입니다. 고용의 수술로봇 개발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산업부 수술로봇까지를 수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래컴퍼니 당시 자회사인 레버였죠. 함께 국산 수술로봇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설득해서 이 과제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과제로 싱글포트 복관경 수술로봇 그리고 2과제로 신경혜의과 이비인후과 수술로봇이 출발된 것이죠. 5년 후에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획득하고 임상과제의 인연을 수행했습니다. 이 또한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신 로봇PD, 현재 T로보틱스 부사장으로 계시는 박현서 박사의 덕분입니다. 참으로 오랜 인고의 기간을 거쳐 첫 작품이 의료현장에 투입되었고 올해는 글로벌 사업을 위해 미국 진출을 하는 원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외 수술로봇 현황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인투비티브 서지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5,500대의 로봇이 가동 중에 있죠. 우리 판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0년 2분기에 역대 5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미래컴퍼니의 맹추격을 저는 응원합니다. 물론 인투비티브 서지칼만 전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후발주자의 맹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존슨앤존슨이죠. 구글 자회사인 버블 서지칼을 2019년에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수술로봇 시장에 뛰어들었고 2019년에는 FDA 승인을 받은 오리스 헬스사를 34억 달러에 인수한 바가 있죠. 또 무릎 치환 수술로봇인 오소닥사도 인수해서 그 영역을 날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스 헬스사를 인수할 때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공동창업자인 프레데릭 몰 박사를 합류하여 의료로봇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6개의 팔을 갖고 있는 수술비 침대 부착형 로봇 시스템 오바타를 공개했고요. 경쟁사에 비해서 독보적인 유연성과 제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술용 로봇 시스템인 오바타 개발 일정이 2년 연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오타바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에 원래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죠. 제약 분야에서 세계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고 한 분기에만 연구비 1조 원을 투입하는 이 거대 존슨앤존슨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물론 인투이티브 서지카를 바짝 뒷짓는 것은 세계 최대의 로봇 기업인 메드트로닉스이죠. 메드트로닉스는 척추수술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마조로봇틱스를 상용화하여 세계적으로 5만 레 이상의 척추 고정술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JFD 승인을 받은 정확성과 제한성이 높은 저침습용 척추수술로봇인 마조X를 공개하였죠. 이 마조X는 상당히 높은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메드트로닉스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로봇용 보조수술로봇 시스템인 휴고입니다. 휴고는 특히 지난 5월에 유럽 CE 마크를 받았고 또 미국 FDA로부터도 수술 영역에서 사실상 승인에 가까운 기기조사 대상 면제를 받았습니다. 휴고는 광범위한 수술로봇을 위해서 설계된 손목기능이라든가 3D 시각화 기능 그리고 수술비디오를 캡처하는 옵션 등 상당한 플랫폼을 갖고 있고 또 칠레에서 이미 임상과정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유럽에 진출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은 첨단 환자 치료는 물론 이런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의료의 미래다 이렇게 선언한 유럽 담당 사장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단연 인투이티브 서지칼사를 위협할 최대의 경쟁자로 보입니다. 스트라이커도 빼놓을 수가 없죠. 스트라이커는 마코 서지칼사를 1조 8조원에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관절 치안 수술 영역에서 세계 1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 천여대의 관절 수술로봇이 가동 중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칼사에 이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정형외과 수술 영역이죠.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큐렉소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멘스입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즈는 2019년에 코린더스를 무려 11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혈관 중재 수술로봇에 뛰어들었습니다. 혈관 수술로봇으로는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인 GRX라는 제품은 일반 카테타, 가이드와이어, 스탠트들의 사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서 의사들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척추 고정술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 협착증 등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변성과 변형된 척추를 스크류 등 척추 고정용 재료로 고정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술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5만 내 이상의 척추 고정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수술 내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척추 고정술의 요구가 계속 증가할 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척추 주변에는 동맥과 정맥 그리고 신경 등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정밀한 수술이 필요하지요. 스크류의 삽입 위치라든가 또는 각도, 깊이 등에서 아주 높은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로봇이 의사가 정확한 삽입 위치와 각도를 유도하고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환부나 기구의 위치들을 디지털로 3D 이미지로 재현하기 때문에 의사는 실시간으로 TV 모니터만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수술 시간도 단축되고 또 정밀한 수술도 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의 방사능 피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의 수술 로봇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의 수술 로봇은 신경외과 수술 영역에 집중하면서 척추 수술 로봇과 뇌수술 로봇의 연구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고용이 갖고 있는 3D 표면 측정 센서를 기반으로 하여 척추 수술 로봇에서는 또 엑스레이 기반의 척추 수술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디지털 엑스레이 소스로 개발되고 있고 2D, 3D 정확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수술 영역에서는 우리 고용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마커를 개발을 해서요. 기존의 NDI가 갖고 있는 그러한 3볼 마커 시스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볼 마커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였고 이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의료 현장에 투입된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수술 영역에서 우리가 DBS 수술과 같은 수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같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개발들도 이 수술용 로봇 시스템과 함께 개발되어서 지금 실제 임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죠. 메드트로닉스에 도전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세계 최대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시장에 고용이 뛰어들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고 현재 DBS 뇌수술 영역에 적용하고 있고 또 2차 작품인 척추 영역에서도 이러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허가 아주 중요하죠. GMP 품목 허가라든가 또는 IEC 623 공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맞춰서 각종 문서들을 생성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FDA 승인과 세계 시장 CE 승인 등을 우리가 획득하는 데 아주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인 상용화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국가의 R&D 사업이 이렇게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작년부터 이제 의료현장에 뛰어들어서 보험수가도 받고 그걸 통해서 지금 수술이 이게 14건인데 최근 건수까지 포함하게 되면 30여 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공리에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우리 로봇산업진흥원에도 도움으로 삼성병원에도 도입이 되어서 지금 수술이 1월달에 의해서 지금 4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의료로봇의 홍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로봇은요.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분야로 뛰어든다는 목표 하에서 우리가 뇌수술 영역에 특화를 하면서 우리 고용이 갖고 있는 3D 측정 기술과 그리고 또 이번 과제를 통해서 개발되어진 3D 마커 그리고 트래킹 이러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뇌수술 영역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정밀 컴퓨터 서저리 분야를 지금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정밀한 로봇 기술과 위치 기술 그리고 또 안전성 있는 이러한 가이드 기술 그래서 뇌수술 영역으로 들어가는 도구들의 깊이들을 의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아주 정밀한 수술 영역에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에서 개발된 이런 마커와 표면 측정 센서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 환부의 위치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저는 독보적인 기술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뇌수술 도구들이 얼마나 지금 뇌 영역에서 들어갔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술로봇 시스템을 구축해 줌으로써 마커의 개발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또 로봇을 이용해서 정밀한 뇌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로봇 개발들이 이번 산업부의 과제를 통해서 모두 상용화됐다는 것을 저는 큰 의미로 삼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로봇 전망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면서 이번 저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의료수술 영역에서 최초로 우리가 개복수술로 하던 영역에서 내시경 기반 수술로 넘어가고 있었죠. 이제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점점점점 컴퓨터 서저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R과 VR과 같은 증강현실 기술로 결합해서 좀 더 의사들이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로봇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우리 로봇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고형과 같이 로봇 가이드 뇌수술료라든가 우리 미래컴퍼니의 복관경 수술로봇 또 큐렉서의 정형외과 수술로봇 이 3대 수술로봇이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러한 거대 지멘스, 메드트로닉스, 또 존슨앤존스, 인튜이티브 서지칼 이런 거대 공룡기업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수술로봇은 이제 원격 제어를 넘어서서 정해진 수술 프로세스 그리고 주어진 공간에서 환경의 변화와 수술 대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러한 지능형 수술로봇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AI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복잡한 수술 환경에서 다양한 수술로봇을 수술보조를 해주고 다양한 수술을 해주는 지능형 수술로봇의 출현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앞선 선도 기업을 쫓아가는 데 해야 할까요? 이제는 선도를 해야 합니다. 팔로우 기술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수술 계획을 스스로 계획하는 자율 수술로봇까지도 발전할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이러한 자율 지능형 수술로봇으로 인해서 의료현장은 보다 안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인간의 참다운 복지, 의료기술을 꿈꾸는 노력을 우리 의료로봇 산업협의회가 꼭 실현시켜야 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도 이것에 대해서 응원이 필요하죠. 정부도 새로운 제도 계획이나 사회 인프라 등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의료 세상을 다 함께 노력해서 실현합시다. 마치겠습니다.